새해 공동사설에 접한 우리들은 방위, 농어, 혁명, 방침을 철저히 간출하게 하여 이렇게 첫 전투를 심히게 벌고 있습니다. 현식이 인민들이 먹는 문제, 식량 문제를 푸는 것은 방성국가 건설의 처음인 문제입니다. 우리들은 위대한 김정일 동지 유언을 받들어 농사를 책임진 주인으로서 더 많은 쌀을 생산하여 경리하는 김정일 동지를 쌀로서 받들겠다는 것을 굳게 교류합니다. 경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